난 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저게 여기가 방탄소년아 성질이야 BTS도 왔어 저게 여기가 방탄소년아 성질이야 떨어진다고? 아 떨어진다고 너무 세게만 믿지마 저 저쪽으로 날라가서 떨어진다 원래 촬영 같은 거 하려면 난이도가 필요한 거야 멋있는 작품을 뽑기 위해서는 절벽에서 찍고 부려야 해 햇빛 못 바꿨는데 먹어 어디가 어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